사회보장국에서 온라인 계정의 로그인 방법을 바꿈에 따라 5천만 명이나 대거 전환해야 하는 사태를 빚고 있습니다. 사회보장국은 온라인 계정에 가입한 8,600만 명 중에서 5,100만 명이나 로그인 방법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근래에 500만 명이 전환했기 때문에 6월 말 현지에도 4,600만 명이 더 로그인 방법을 전환해야 한다고 사회보장국은 밝혔습니다. 전환해야 하는 대상들은 2021년 9월 18일 이전에 사회보장국 온라인 계좌를 다른 방법으로 개설하고 접속해온 사람들입니다. 로그인 방법을 전환해야 하는 해당자들은 사회보장국 웹사이트에서 기존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사인인하면 새로운 로그인 방법으로 전환하라는 권고가 뜹니다. 이때에는 로그인.gov으로 전환하기를 선택해 안내에 따라 전환하면 컨펌 페이지가 뜨게 됩니다. 전환을 마친 후에는 새로 로그인.gov로 접속해보기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미 로그인.gov나 아이디.미로 가입해 접속하고 있는 사회보장국 온라인 계좌 보유자들은 전환하거나 어떠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습니다. 즉 8,600만 명 중에 4,000만 명은 이번 전환의 대상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처럼 사회보장 온라인에서 접속하면 됩니다. 사회보장국은 웹사이트인 ssa.gov에서 온라인 계정이 없으면 새로 개설하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사회보장국 온라인 계정에 접속하면 사회보장연금과 각종 사회보장 베네핏을 확인하고 신청하며 제공받을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됩니다. 사회보장국은 온라인 계정을 개설하면 접속 시 본인의 사회보장연금을 받을 수 있는 40점을 다 채워 자격이 있는지 62세에 조기 은퇴할 때 받을 수 있는 정상연금의 80%, 67세에 받는 정상연금 100%, 늦췄다가 70세 이후에 받을 수 있는 107%에 해당하는 연금 액수를 볼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이와 함께 65세가 되는 시니어들이 생일 전 3개월부터 생일 후 3개월 안에 반드시 등록해야 하는 메디케어 파트 A와 B도 사회보장 온라인 계정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